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플라잉 타일 위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플라잉 타일은 지나가는 사람을 공격하는 신기한 바닥으로 올라서면 잠시 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플라잉 타일을 찾으러 출발! 플라잉 타일을 찾으세요. 플라잉 타일은 플라잉 타일을 찾아서 오늘은 플라잉타임 위치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나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